hi 자 오늘은 이 줄 쳐진 게 맞는지 틀렸는지 그거를 저랑 같이 가보실게요 1번 보시면 found 뒤에 leave의 줄이 꺼져 있어요 이게 뭔지를 볼게요 일단 딱 봐도 뭔가 found라는 pp형 뒤에 동사가 있는 게 좀 어색하긴 해요 자 볼게요 many residents who live in rural area have found leave snakes 여기까지 끊어 볼게요 자 많은 거주자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발견한다 아 살아있는 그 뱀을 발견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살아있는 을 쓰려면 여러분 live라고 쓰면 안 되고 living이라고 쓰는 게 맞죠 그죠 살아있는 뱀이니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alive라는 것도 살아있는 인데 얘는 서술형 형용사라고 해서 문장의 끝에만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live 쓰고 싶다 그러면 they are aliv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 alive snake란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living 쓰셔야 돼요 뜻은 똑같아요 살아있는 자 2번 가볼게요 seem remarkably similar 자 볼까요 all the stories seem remarkably similar 모든 이야기는 정말 비슷한 거 같다 뚜렷하게 비슷한 거 같다인데 보시면 seem이라는 거는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인데 뒤에 형용사가 와요 뭐뭐인 것 같다 근데 보세요 어 리마커블 형용사 맞는데요 근데 리마커블을 형용사로 쓰면 안 되고 뚜렷하게 비슷하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얘를 뭘로 부사로 써야 겠죠 뚜렷하게 하니까 remarkably 써야 겠죠 remarkably ly를 써서 뚜렷하게 비슷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번 가볼게요 dry에 줄이 거져 있어요 it's the best to keep grain including rice and barely dry to reduce insect problems 자 보시면 이렇게 괄호 되는 거 아시겠나요 이것들을 포함해서 라는 뜻이니까 ing 부분 이렇게 괄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보이시나요 keep 이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면 곡식들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dry라는 거는 형용사고 건조한 이란 뜻이잖아요 건조한 이니까 곡식들을 건조하게 만든 거죠 keep 목적어 형용사 기억하시고요 4번 가볼게요 make it taste very sweetly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읽어 볼게요 when making a pie pie를 만들 때 keep in mind that using dried cherries will make it taste very sweetly 이거는 자 이렇게 건조한 체리를 사용하는 것이 만든다 자 make 목적어 그것이 이것 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taste 뒤에는 어떠어떠한 맛이 난다 에서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taste very sweetly 가 아니라 sweet 를 쓰셔야겠죠 taste 라는 건 이영식 동사인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맛보다 라는 감각은 뒤에 형용사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when i was getting home lately 자 lately는 별표 하시고요 이거는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late와 lately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완전 달라요 late 라는 거는 늦은 이란 뜻도 되고 늦게도 돼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죠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이에요 뜻이 완전 다르죠 그러면 나는 늦게 도착할 때마다니까 ly를 빼고 late가 맞겠죠 자 6번 가볼까요 even에 줄이거든요 even better 자 martin thought life would be even better 이까지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자 even 이라는 거는 이렇게 비교급 더 좋다라는 거를 강조할 때 훨씬 으로 쓸 수 있어요 even better 훨씬 자 얘랑 비슷하게 쓰는 거는 far 라는 것도 있고요 much 도 있고요 a lot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훨씬 이란 뜻인데 얘는 이렇게 뒤에 비교급이 있을 때 강조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험에 나올 만한 나이는 very겠죠 very는 good 이라는 이런 원급에만 쓸 수 있어요 하나 기억하실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very good 혹은 much better 이렇게 much는 그 better 이라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 그렇죠 자 7번 가볼게요 make sure font and images are enough to read from the back of the room 자 확실히 해라 그 글자 크기나 이미지가 충분히 커야 된다 자 enough 가 나오면 공식이 있어요 자 보세요 형 enough 라고 써요 형용사 enough 순서가 이렇게 돼요 형용사 enough 그 다음에 enough 명사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다시 형 enough enough 명사 다시 형 enough enough 명사 되셨나요 얘 틀렸죠 형용사가 앞에 가야 되니까 big enough가 돼야 되겠죠 그죠 뒤로 넘어갈게요 자 1번 가볼게요 mostly에 줄이 그어져 있네요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traveled was mostly on food 대부분이란 뜻이죠 mostly는 대부분 여행은 대부분 걸어서 했다니까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죠 맞고 2번 자 completely에 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our lives seemed completely different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 sim이라는 거는 뭐뭐인 것 같다는데 얘 뒤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러면 sim different 까지는 맞는데 완전히 다르다 하니까 부사로 꾸며 주는 게 맞겠죠 완전히 다르니까 얘가 형용사가 되면 complete가 형용사가 되면 형용사 형용사가 나란히 올 수 없잖아요 그죠 3번 가볼게요 hardly 는 중요한 뜻이죠 hardly 는 거의 뭐뭐가 아니다란 뜻이에요 문장 안에 부정어 not이 없어도 얘가 들어가면 부정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가볼까요 we have jet plans, cell phone, the internet, and many more aspects of life that our ancestor could hardly dream of 우리의 조상들이 거의 꿈꾸지 못한 거니까 맞는 거죠 넘어갈게요 4번 extreme 하면 극도의 란 뜻이죠 자 보시면 pollution and fossil fuels have given us global warming exerting in extreme weather 극도의 날씨를 주었다 형용사가 명사 꾸며 주는 거니까 이것도 맞고 그죠 넘어갈게요 5번 정부는 찾고 있다 뭐를 그것이 이렇다는 거 그것이 거의 아니다 look after는 누구누구를 돌보단 뜻이죠 점점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수를 노인 인구의 수를 돌보는 것이 어렵다가 돼야 되니까 거의 뭐뭐 안타가 아니라 hard 어려운 어렵게 hard를 써야겠죠 내려갈게요 자 2번 가볼까요 1번에 greatly 자 사람들은 다르다 문장이 끝났어요 완벽하죠 사람들은 다르다 뭐 더 붙일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것은 부사겠죠 뭐 훌륭하게 다르다 크게 다르다 이 말이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데이에 줄이거져 있으면 누군지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볼게요 years ago the British scientist SFG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굳이 해석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SFG가 부탁을 했다 이 여러 그 동료들에게 group of colleagues에게 colleague에게 to try to visualize the breakfast table as they have sat down to eat that morning 그들이 앉아서 먹기 위한 그들이 앉아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group of colleagues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명이니까 데이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3번 가볼게요 음 여기서 보시면 as if 는 마치 인 것처럼 이거든요 마치 어 꽤 나쁘게 맞춰진 매직 랜턴처럼 이니까 나쁘게 여기서 볼까요 스틸 부터 볼까요 스틸 부터 볼까요 스틸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능력이냐면 모으는 능력 마음의 눈 어떤 마음의 눈이냐면 정확한 시각적인 이미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시각적인 이미지인데 이거는 문제 이거는 문제가 좋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문법 쪽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정확하게 뭐 그 시각적이니 맞는 것 같은데 어 이게 ly 가 없어야 되거든요 정확한 그 시각적인 근데 이렇게 쓰시려면 사실은 end 같은게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ly 가 붙으면 안 되고 정확한 시각적 그러니까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온다는 거 추천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5번 가볼까요 자 however many of us lose the power we get older 우리가 늙어갈 때니까 이거는 뭐 틀린 거 없겠죠 더 늙어갈 때 여기는 맞는 거 뒤로 넘어갈게요 자 1번 가볼까요 enormous enough 라고 돼 있다 그죠 enough 는 제가 공식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enough 형 enough 라고 말씀드렸죠 형용사 enough 순서가 형 enough 구요 명사가 올 거면 enough money enough 명사 이렇게 돼야 돼요 형 enough enough 명사 자 가볼까요 the amount of water stored in them is enormous enough 그죠 형 enough 맞죠 형용사 enough 넘어갈게요 2번 가볼까요 significantly earth our cost lines 자 이것도 보시면 지금 significantly 가 중요하게 아주 심각하게 란 뜻인데 얘가 바꾼다 를 꾸며 주거든요 심각하게 우리의 한 선을 바꾼다니까 동사를 꾸며 주는 건 부사 맞잖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3번 constantly 꾸준하게 란 뜻이죠 자 remain 이란 아이 중요해요 remain은 뭐뭐로 남다란 뜻인데 얘는 뒤에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뭐뭐하게 남다 뭐뭐 인체 남다 그래서 꾸준하게 남다에서 답은 3번이에요 아시겠죠 4번은 gradually는 점진적으로란 뜻인데 보시면 과학자들은 믿는다 이 녹는 속도가 점차적으로 속도를 낸다 비동사 ing 완벽한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부사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진적으로 속도를 올린다 해서 동사를 꾸며 주니까 ly 맞잖아요 부사 그죠 5번 가볼까요 rise는 자 얘는 하나 알려드릴게요 rise rose reason 해서 얘는 뭐뭐가 올라가다 에요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사라고 뒤에 목적 없이 뭐뭐가 올라가다 태양이 올라가다 이런 거 rise 올라가다 그다음에 raise는 뭐뭐를 기르다 라는 뜻이에요 raised raised 올라가다 raised는 뭐뭐를 올리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뭐를 뭐뭐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rise는 자기 혼자 쓰는 거야 더 선 라이즈 태양이 올라간다 이게 끝이고 raised는 뭐뭐를 키우다 뭐뭐를 올리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필요한 아이예요 볼까요 sea level could soon rise 그 해수면의 높이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뭐를 올리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맞는 거죠 내려갈게요 자 이번에 pleasant 라는 거는 기분 좋은 기쁜 이란 뜻이거든요 scanted area 하면 냄새가 좋은 그 지역 이란 뜻이고 기분 좋게 냄새 좋은 아닐까요 이게 형용사니까 얘는 ly 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기분 좋게란 뜻이니까 그죠 형용사와 형용사가 나란히 오는 거는 수능에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답 자 이번에 far 라는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 이란 말을 쓸 때는 far 나 much 나 all not 이나 뭐 이런 아이를 써요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자신감 있는 하니까 맞는 거고요 이번에 얘는 early and improve performance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부터 가죠 테스트 테스트부터 갈까요 test at the university of sea indicate fragrance added to the atmosphere of the room 그러니까 어떤 방에 어떤 방 공기에 향수 향기를 추가하는 것은 사람들을 더 긴장하게 만든다 keep 목적어 형용사 자리니까 이거 맞잖아요 그죠 형용사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4번에 deeply 라는 거는 깊게 라는 뜻이죠 그러면 scanty is a deeply personal matter 근데 냄새라는 거는 아주 깊은 깊게 개인적인 문제다 그죠 개인적인 이라는 형용사를 꾸며 줘야 되니까 부사 맞잖아요 그죠 ly 맞으니까 얘도 넘어가고 4번에 high랑 highly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high랑 highly high는 높은 높게 둘 다 돼요 다시 high는 높은 높게 둘 다 되고 highly는 매우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가볼까요 because it's highly effective 높은 효과 높게 효과 이거 말 안 되고 매우 효과적인 말 되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